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당연히 업무를 파악하는 거에요 업무 파악을 못했는데 제대로 된 테이블을 만들 수는 없겠죠 컴퓨터공학이 해결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컴퓨터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전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마이스크림 로아크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은 컴퓨터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후자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일 겁니다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구현한다든지 여러분이 후자에 있는 사람이라면 단지 컴퓨터를 잘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를 컴퓨터라는 강력하고 안 똑똑한 기기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를 이해해야지만 우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실무자들과 정확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실무자들도 그 분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익숙해져서 일을 잘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이해를 했다면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일은 잘하지만 설명은 못한다면 그것은 이해를 하기도 전에 익숙해져 버리고 덮어버린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일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익숙함만으로는 컴퓨터를 달 수 없다는 거죠 컴퓨터는 하나하나 컴퓨터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이해해줘야 동작하는 기계니까요 익숙해진 사람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하우와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공부를 멀리할 수 없고 또 인간관계를 등한시할 수 없는 이유기도 한 거죠 저희 경우는 업무 파악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UI를 같이 그려보는 겁니다 UI는 User Interface라는 뜻으로 사용자가 기계를 작동할 때 사용하는 여러 조작 장치들을 UI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꿈꾸는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UI를 갖게 될 것인가를 이 일을 의뢰하는 사람과 함께 그려보는 과정에서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서로 생각하는 것을 위치시키는데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말의 힘을 불신하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말의 힘을 불신하십시오 말의 진의를 불신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의 기능을 불신하라는 말입니다 말을 불신할수록 말의 신뢰성은 높아집니다 군대 갔을 때 일이 생각이 나네요 저희 상급자들이 복명복창을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래야 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좀 굴욕적이었어요 누구도 저한테 왜 복명복창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지 않더라고요 단지 군기를 증명하는 역할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제대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이상하게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왜 군대에서는 복명복창을 하는지를 스스로 알게 됐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복명복창은 대표적인 불신의 기술이었습니다 내가 한 말을 상대가 잘 이해했는지를 크로스 체크하는 거죠 훨씬 정확하게 서로의 생각을 동기화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 파악이 잘 안되면 뒤는 볼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 시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말을 불신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말을 불신해서 말의 신뢰성을 높이는 테크닉인 기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면서 우리 수업에서 사용할 예제를 같이 동기화시키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